빠른 번호로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주는 한국식입니다. 지금부터 앵코넘 주세요. 사람 많기 때문에 불안해 주십니다. 주세요. 한국식은 원진입니다. 불안해 주십니다. 아무도 자고 가기 바람도 지어 가기 셔틈 물로 꾸미는 것 같아 사랑하는 그 사연 설마 그 쇠물을 피어나다 보면 운명지 끊임새 있으니 운명지 끊임새 운명지 끊임새 운명지 끊임새 희망 운명지 고향이 천국의 흐비받아 하늘과 한절리 떠나는 새우를 뼈에 사무쳐 그 질의 흐비받아 위에 눈붙이 가며 커져서 하려도 나 축구 흐비받고 예 축구 흐비받아 축구 흐비받아